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이번 영상은 여천NCC2 리뱀프 및 세컨드 BD 프로젝트를 2019년 3월 13일 대림산업이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. 프로젝트명은 YNCC 리뱀프 앤드 세컨드 BD 프로젝트입니다. 번역하면 여천NCC 납사분해시설 증설 및 제2부타디엔 공장 건설 프로젝트입니다. 발주처는 여천NCC입니다. 대림산업이 EPC로 수주하였고 수주금액은 3212억원입니다. 2019년 3월 13일 수주하여 착공 후 21개월 완공 예정입니다. 2020년 말이 되겠습니다. 여천NCC는 이번 납사분해시설 증설과 부타디엔 공장을 신설함으로써 대림산업과 한화케미칼에 안정적으로 기초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여천NCC의 에틸렌 생산 능력은 현재의 195만 톤에서 228만 5천 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. 이번에 신설된 부타디엔 공장은 연 13만 톤 규모이며 이 공장이 완성된 후에는 총 부타디엔 생산 능력은 현재 연 24만 톤에서 37만 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. 한화건설이 피드를 수행하였습니다. 여천NCC는 IMF 위기 시절 1999년에 대림산업과 한화케미칼 간 자유빅딜에 의해 태어났습니다. 현재 에틸렌 195만 톤, 프로필렌 111만 톤, 부타디엔 24만 톤, BTX 78만 톤, 스타일렌 모노워 29만 톤, 이소프렌 38만 톤 등 석유화 기초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젝트의 설치 위치는 여천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